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메릭 갈랜드 항소 법원장을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오늘 오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넘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엘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 순회 항소 법원장을 새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갈랜드 법원장은 지난달 사망한 앤턴 인스칼리아 전 연방 대법관의 자리를 채울 후임으로 지명된 것입니다. 시카고 출신인 갈랜드 법원장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7년에 DC 항소 법원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63세인 갈랜드 법원장이 법적 경험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도 갖춘 후보라며 평등의 정신을 가져올 후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에 반발해 차기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옳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청문회를 열지 않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치 맥코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갈랜드 법원장의 지명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도 차기 대통령에게 지명권을 넘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CNN 보도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58%는 오바마 대통령이 새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을 바랬고, 66%는 상원이 새로 지명된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을 지지했습니다. 갈랜더 지명자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했다면 무난히 상원 인준을 받을 정도로 공화당에게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평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